야생동물 출발주행과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16m 앞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다음 확인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다리 말야, 그럼 가게입니다. 잠시 후, 마침내, 멈추리, 보다시피, 이동시, 바슴타지, 고단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이곳은 전주차장입니다. 이곳은 전주차장에서 전주차장에 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주차장에 오는 곳입니다. 강남구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